반갑습니다. K-MOOC 인공지능 수학 묶음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AI매스 묶음 강좌 첫 번째 코스인 인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 사회 구조 및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음성인식 비서가 있고 사진 속의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고 싶은 동영상 또 듣고 싶은 음악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다양하고 힘든 일을 인간 대신 실제로 해 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나 또 도로 심지어 집에서도 로봇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이 직장에서 인간의 업무까지 대신하게 되면 우리가 출근할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번 K무크 인공지능 수학 묶음 강의는 인문, 기초, 활용 그리고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묶음 강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이 어떤 수학적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단계별 고급 수학 지식은 물론 실제로 이해한 이론과 알고리즘을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코딩 수학 실습실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행렬 또 함수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번 첫 번째 시작하는 강자인 본 인공지능 수학 입문에서는 일반인과 고등학생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이 무리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고교 수준의 수학 지식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수학 지식이 인공지능 학습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에 대한 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14주 강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 사용될 교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 입문을 제공할 것이고 전자책으로 바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보태서 본 강좌를 위해서 만든 렉처노트 겸 실습실에서는 바로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이나 랩탑 등을 이용하여 바로 실습을 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시각화하는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코드만 찾으면 그 코드를 바로 세이지 기반의 언어로 실습할 수 있는 파이썬 실습실 또 R 실습실을 별도로 제공했으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모델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인공지능 수학 입문 강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시간으로 본 강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차에서 보셨듯이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그 다음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한 후에 그 다음 행렬과 벡타, 텐서를 소개한 후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며 그 연립방정식이, 선형 연립방정식이 해를 무수히 많이 갖거나 또는 해를 갖지 않을 경우에도 그 옵티말 솔루션,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 최적해를 찾는 방법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제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는 수치적인, 가장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인 경사강법, 그레이던트 디스트 메소드를 소개할 것이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주어진 문제의 해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코드와 실습실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세는 통계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통계 및 확률, 또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후에 그런 행렬에 대한 지식, 또 도함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확률 통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넬리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인공신경망을 소개하고 그 인공신경망에서 의사결정을 돕게 하는 그 머신러닝 과정의 핵심, 알고리즘인 우차역 전파법,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서 본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은 마이크로티칭 테크닉을 이번에 본 강좌에 적용하여 매시간 약 5분 정도의 동영상 강의 3개에서 5개 정도를 제공할 것이며 거기에 보태서 우리 렉처노트와 실습실을 활용하여 매 강좌 전에 전체 한 주일 내용에 대한 예습을 한 5분 정도에 소개하고 그리고 마이크로티칭 강의를 제공한 후에 매 주마다 마지막에 한 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학습 또 복습하고 그리고 실제 실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의 계획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14주 강의 중에 매주 아주 간단한 배운 내용에서 물어보는 서너 개의 문제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30%의 비중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 과제는 단 두 번만 제출해서 20% 비중을 두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될 텐데요 각각 25%씩 해서 100%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교재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이고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바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실습실은 Math Coding and AI 주소에 있으므로 렉처노트와 실습실을 미리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페이지의 내용만 실제 읽고 이해하시고 실습해 보신 후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본 강좌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 수학 기초 과목으로 승급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대하시고 인공지능 수학 입문에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